서리 아이언 케이 레드 배거하다 죽어라 잠깐 일단 타격을 집어라 몸박을 먹어라 카카오 바일런트냐고 석재 달력까지 아주 그냥 버프 무관 음 FTS FTS 사일런트가 휴식에서 잠만 자는 이유는 유 슬립 두루마리를 먹어서 억 이제 슬슬 망한거 같은데 오 오 예 아 앞에서 하야겠다 에이 흩 조 으 으 으 와 와 몸박없는 몸박 덱은 가능하니까 기사부터 먹어야겠다 석재달력이 해주겠지 해줘 어찌 알았겠는가 석재달력이라니 아 쓰레기 게임 아이씨 어포강화 바리강화 어 조짐 사실 안조짐 아 다시 이제 타격으로 잡아야 된다 이게 완벽한 파격 대기지 무조건 세무리즐 무조건 세무리즐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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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변돌이 맞을거 같은데 에너지 모자라서 아니 그 재물있으면 에너지되지않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 강타 찍었다가 공격하되 영장인데 대학살 타면 안되니까 강타 못방꾸겠네 그룰라베트 그룰림 엘리트 하나도 안만나고싶은데 엘리트 너무 많네 엘리트 하나만나나 세개만나나 그거니까 불리트 가야겠다 일반 엘리트와 두개 만나는거 보다 불리트 하나 만나는게 지금같은 똥백에선 더 나을듯 읽어볼만한데 설더스 줌큐브 보고 13시간만에 진엔딩 봤어요 깨시 유투만겜 설더스 13시간 오후 겜길고도 좋고 교본도 좋고 네크로노미콘 도 할만한데 아싸 아바형 포포아형으로 엘리트 어떻게든 우아냐 살ULL 칼 Britt 맨 배 달력 킹황달력 재련의 축복 이거 재물강화가 맞을 것 같은데 아니차 포션을 지금 쐬고 한 마리를 못 잡냐 무감 덜 힘 오졌다 타락 모임 중요한 것은 타락하지 않는 마음 바리카이 더 쐬는 데 섭쇼 섭쇼 달려 드디어 취직한 석쇠 달력 공박 왜이렇게 쓰기 싫지 쓰레이카드 깃빵 아 가방 가방 최고 필요한거 다 먹었네 이제 화해왕도 필요 없겠지 무모한 놀진이 있었어 화해왕 필요 없는데 이제 엘리트도 잡을 듯 폭포재물렴은 잡지 2094님 2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폭포재물렴은 잡지 폭포재물렴이 절벽에서 떨어졌을 텐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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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케이드 빈쇄장이지. 빈쇄장이지. 엘리트 잡을 수 있겠지? 이정도면... 이제 플래그 세워서 죽음... 와, 공짜 방어도... 개꿀... 개꿀... 무감각각... 킹시병... 에너지 없으니까... 킹시병 하나 쓰자. 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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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혹시 어둡이다... 어..잠깐만 미친소리 제발 내 몸박 쓰레기인거 봐 내 포션 다 날렸네 미친소리 제물 받다 주시바 제물 두장 쓰면 체력은 누가 제거하는거 좀 의미없는거 같고 포션을 좀 써야될거 같은데 파스탕이나 좀 넣어봐라 파스탕이나 좀 넣어봐라 다스바 고수 철단 넣네 철단 넣네 고수 자 이제 몸박강 와야지 제물 두개 쓰려면 근데 자야될듯 파스탕이나 제물 이중 뱅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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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수 내가 체력 여유만 있었으면 다 강화해서 진짜 개쎈덱 됐을텐데 강화를 못하는 바람에 100만 다 강화되었으면 맞을 일 거의 없는데 역시 교본이야 첫 턴에 모든 준비를 마친다 신성 찾아볼 만한데 와우 공대감기 공대감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대가 더 낮 깼다 아니 신성먹을래 로망 누가 더 낮 나요 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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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줘 어서 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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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되겠니? 넌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 이 큰 깎아의 목은 가져가시고 작은 깎아들은 살려주십시오 까까아 살짝 담배 말렸는데 폭포로 제가 저 뭐임 저거 참호 두번해야됨 아 수고없다 판도라도 아닌데 일단 타격을 지워라 아 연속 좋아 켈리 이제 인공은 필요없는데 그냥 복참참 액참 무감각의 저기년 무감각의 저기년 무감각의 저기년 999방언데 어쩔건데 지나갑니다 어둠이가 더 세네 3,288 완벽조차 넘어선 저 5,4,3,2,1 하는거 뭐야